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민정리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원구 민사 공익사업 폐지와 환매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82183 판결입니다. 판례원구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를 충청남도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팔았는데 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충청남도가 이걸 다른 사람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내가 탈 수 있었는데 네 마음대로 처분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졌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2001년에 중부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천안시에 부지 매입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고는 충청남도는 부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매입비가 불용 처리될 수 있으니까 꼭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2002년 12월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됩니다. 협의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2년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샀습니다. 협의취득으로. 그런데 이 피고가 2005년에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 사업에다가 한다고 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야 너 이거 학교 설립하려고 내가 너한테 팔았는데 이거 택지개발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바꿨으니까 공기사업이 폐지됐고 그러니까 나는 너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되환매 그러니까 다시 되살될 권리가 있었는데 너가 이거를 딴 데다 처분했으니까 그 손해를 나이 달라. 통상 토지는 이제 그 토지가 보통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환매를 하게 되면 팔았던 가격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색 차이만큼의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충청남도가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 거를 했지만 실제로 중부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어떤 사업인정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적인 요구입니다.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 폐지 시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이 되는데 사업 인정이 아예 없었다면 과연 공익사업 폐지라는 요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공익사업법상 당의 사업은 협의 취득 수용의 목적을 바로 당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사업인정이나 사업계획이 반칙이 나올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인정 전 협의취, 이 사안이죠. 사업인정하기 전에 협의취도 할 경우에는 재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판단하건데 이거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맞다. 따라서 이것을 결국 택지개발사업으로 넘겼을 때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졌다. 따라서 이때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이걸 임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환매권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파악이 환송된 겁니다. 이 공익사업 시에는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해당 사업 폐지 시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상 토지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환매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환매권, 행사효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매를 한지가 꽤 오래됐어요. 내가 시골에 어떤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위해서 했다. 교육청을 위해서 이걸 샀다. 또는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샀는데 이게 장기간 동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혹은 아예 이상한 것처럼 주택개발로 해서 팔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소유자는 이러한 환매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가 저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개인의 내가 국가로부터 한 번 토지를 한 번 판 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한 번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이 진짜 그 목적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아니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만약에 환매권 행사이 있다면 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변호사라면 기억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등기 본등기와 사회행위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6-40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정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 말소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고요. 피고는 본등기를 받은 수익자입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 채무자가 가등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등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등기를 이전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 피고한테 이전해 주고 동시에 그 이전된 가등기의 귀에서 피고가 본등기를 한 겁니다. 가등기 상태에서 그 토지를 처분해서 가져간 사람. 이게 이제 수익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상대로 채권자가 이거 채무자의 재산인데 왜 너가 가져갔냐 이러면서 사행위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식왕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2007년에 피고가 아니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채권자로부터 양수로 받은 거죠. 이 채무자는 부동산 두 개가 있습니다. 일부동산과 일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2004년 3월에 매매 예약에 가등기를 합니다. 예약일은 2004년 8월 30일이 됐죠.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2007년에 지금 채권을 양수받았죠. 그러니까 그 채권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가등기 전부터 있었던 걸로 추적이 되는데 채무자가 2016년 1월 14일 날 피고 일하고 일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2월 달에 가등기를 피고 일한테 넘겨주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 본능기도 피고 일이 합니다. 그래서 피고 일이 사실상 본능기를 가져갔죠. 또 어떻게 했냐면 2015년 9월에 피고 이하고는 부동산, 이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본능기를 해줍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가등기 일부동산과 이동산에 있었던 가등기 이 가등기는 모두 없어지고 피고 일과 이에 부동산 본능기만 남은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고가 이거 사행이다. 내 채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채무자 자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가등기와 본등기가 있을 경우에 사행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언제냐 지금 어쨌든 2004년에 채무자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요. 채무자 명의로 이것을 이전만 하고 본등기는 2016년 15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등기의 사행의 원인을 가등기로 삼으면 가등기 2004년을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본등기를 기준으로 하면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가등기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행의 기준 여부를 판단한다. 가등기가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 판례의 내용이죠.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다르다면 본등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있을 경우에 가등기를 어떤 사안이 그러니까 가등기가 됐을 때 채무초과 채무초과상태가 있느냐 2004년에 채무초과 채무초과상태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다르다면 그때는 본등기를 기준으로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가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또 하나는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는 재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얼마 이내에 사행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04년이 아니라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재척기간을 한다. 따라서 원고청구는 모두 다 욕을 갖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04년 3월 가등기는 매매 완료율이 2008년 그러니까 8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0년인 2014년 8월에 되면 등기청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됐었어요. 말소되어야 되는데 가등기를 유용을 해서 본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가등기가 이미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해서 본등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원인 매매계약 기준을 원인으로 해서 사행위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채무제가 2015년 2016년에 채무처과상태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한 원심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가등기 또는 본등기 시에 사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가등기 유용 그러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상한 경우처럼 본등기 원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채무처과상태를 인정받게 되면 사행위로 인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이상한은 피고가 자기가 선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시식간 시기 채무처과상태를 언제 판단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만 나오면 채근무처과상태는 쉽게 입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행위까지도 쭉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 판례는 사행위 취소에 관한 가등기 본등기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관리비 부담과 제3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2020 295 30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들 반환의 청구서고요. 원고는 구분소유자입니다. 구분소유자고 피고는 건물관리회사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복합상가의 2, 3층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정확히는 홈플러스였습니다. 홈플러스 이 홈플러스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이 원고와 홈플러스와 몇 개의 구분소유자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몇 개의 구분소유자가 피고와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건물관리위탁을 해주는데 그 위탁계약 안에 어떻게 돼있냐면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계약,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을 각 체결해가지고 그 비용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피고한테 그런데 피고가 전기수도요금을 미납하라고 승강유지보수비도 미지갑을 해가지고 어쩔수지 원고가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8년 5월하고 8월에 원고가 원래 너 피고가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던 그 돈을 내가 홈플러스가 대신 지급했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 하는 정산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정산합의를 근거로 다시 전기수도요금 승강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게 된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기수도요금하고 승강유지보수는 결국은 원고가 사용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물관리하는 관리업진 피고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거죠. 여기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제3자 건물을 위탁을 할시에 집합건물관리단위나 관리위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건물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의 수요자들이 각 사용 면접 대비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집합건물의 관리비용은 구분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그거를 집합건물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건물 위탁을 하면서 그 제3자가 그 돈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거는 제3자하고 계약에 따라도 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구분소유자가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는게 아니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원래는 정기요금을 내야되는데 제3자인 피구와 정기요금 요금까지 대답하기로 하고 다 지급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뭘 청구한 거 있냐면 자기가 정기요금을 네가 내주기로 했는데 안 냈으니까 내가 대신 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정기요금은 네가 원래 낼 돈이다. 낼 돈이니까 그거를 얘한테 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원래는 너가 내야 되는데 제3자가 내주기로 했다면 그거는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구는 정산 합의에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거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비 부담에 관한 거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문제이지 제3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대신 내주기로 했으면 집합건물들 상대로 어떻게 하든 지지고 볶고 말든 그건 그 안에서 할 문제고 밖에다가는 그 계약에 따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계약은 계약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적자치에 따라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시 아마 원고가 피구에게 전기요금까지 다 지급했을 겁니다. 이것까지 다 지급을 해서 좋겠으니까 결과적으로 정산 합의 때 그걸 받기로 한 거겠죠. 어쨌든 이 사안은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최종 부담 구분소유자에서 최종 부담한다. 이 원칙과 제3자가 대신 내주기 원칙에 충돌하지 않고 그냥 제3자에게 내주는 해석으로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다수채권과 채무 승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 239-239-74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설회사고 피고는 공사도급입니다. 공사를 실제로 맡긴 사람이죠. 맡긴 사람인데 건설회사가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제 상고 기약됐죠. 내용 간단합니다. 원고는 건설회사인데 피고로부터 공사도급받아가지고 건물주에게 공사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건설회사가 피고한테 9억 6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동시에 피고는 또 10억 원의 공사재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공사대금으로 10억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건물주가 8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한 겁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게 한 5년이 지나버렸죠. 상사채권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거겠죠. 채권에서 상당히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멸시효 도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두 개의 채권이죠. 9억 원 10억 원인데 8억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채권도 없어질 수 없는 8억 애매한 돈이죠. 이 두 개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 이 돈을 지급한 사람이 두 개의 채무 모두를 승인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승인한 거고 하나는 승인 안 한 거냐 아니면 둘 다 승인한 거냐 아니면 뭐 이거 그냥 돈만 준 거고 아무 승인 아닌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선별시효 중단이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채권자 동일한 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자 여기서는 이제 건설회사와 건물주 둘 다 동일한 채권자 동일한 채무자죠. 그리고 두 사람이 다수채권 대여채권 공사대계권 두 개가 있다면 그리고 이 채무자 건물주가 변제 채무에 어디다가 변제하는지를 말을 안 해줬다면 8억 원을 어디다 한다는지 대여금을 갚는다는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갚는다는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소멸시효 중단돼서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 2호처럼 준 다음부터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됐다 따라서 원심이 맞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다수채무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채무가 굉장히 많고 일부 금원 지급 시에는 변제되는 채무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수채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충당의 원칙은 여러 가지겠죠. 민법에 나와 있는데 이자 비용, 이자 원본 비용하고 원본 순으로 차감이 되고 이자가 경우에는 다수 큰 금액 이자율 높은 금액 여러 가지 변제충당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먼저 발생한 게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그 먼저 발생한 걸로 없애기에도 부족한 돈이 됐다면 모두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금원 지불 시에는 변제적인 채무를 밝힌 것이 좋습니다. 밝히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주장할 때 다수채권이 있고 그것이 일부만 적용된다면 이 판례를 이용을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판례는 소멸시효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일부라도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 판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혼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사바리와 무면허 운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7도 1318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사건인데요. 원고는 상고인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나 무면허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고 그 말이 맞다. 그래서 파악이 반성된 사건이죠. 2017년 올라온 사건인데 지금 한 4년 동안 대법원에 있었죠. 대법원도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거 무면허 운전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결과적으로 무면허 인정 안 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적용법령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에는 자동차 관리법 3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회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회 이런 것들을 자동차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리법 9분을 시행령에 위임을 하게 되죠. 시행령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상 시행령에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자동차 관리법 3조에 의한 자동차가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농업기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상 농업기계는 자동차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식왕이 이렇습니다. 피구인은 2015년 9월에 무면으로 1000cc짜리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3월에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이 이륜자동차가 일명 이 사발입니다. 아래 사진 보시시죠? 이 이런 사발이 이 사발이를 운전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면허가 없었던 거죠. 통상적으로 면허가 없던 건 아니고 아마 음주운전 같은 걸로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그러니까 차도 안 사가셨다가 이거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산 거죠. 몰다가 사람이 다친 겁니다. 이 사발이 이런 사발이 차를 운면허 운전 대상이 자동차에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이 사발이는 기본적으로 농업력 동력 운반차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죠. 실제로는 시골에 가면 이 차를 막 운행합니다.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막 다니는데 이거 다 그럼 차량으로 안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형벌 법균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는 자동차에 제외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무죄가 이렇게 해서 대법원은 사발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이거 배치되는 판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6도 5702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지금 오늘 밝힌 판례에서는 변경하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사발이에다가 적지암을 구창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단 개조한 거 무단 개조한 거는 농업력 기계가 아니라고 해서 실질적인 운행차다 라고 해서 이거는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된다 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등록은 안 됐지만 오늘 설명한 판례는 등록은 안 됐지만 불법 개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차라고 하더라도 농업 기계니까 자동차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2006도 5702 판례에서는 적지암을 구창해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 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되고 무면허 처벌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사도 1592 판결과 있습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만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되는데 이 판례는 구사도 1519 판에는 구수 차량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이 구수 차량은 특별법상 자동차 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되냐면 구수 차량은 자동차 관리 대상 민간 관리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 대상이 아니니까 무면허 대상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거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발인은 등록이 되든 안되든 농업기계이면 무면허 운전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발인을 개조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해서 처벌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2017도 1318의 판결은 여러가지 지금 2006년도 57028이라든지 94도 15198례 요 판례까지 다 아우러서 통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개조되지 않은 사발의 한정해서만 무면허 운전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무면허 운전 다 처벌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아마 이거는 입법의 보완을 통해서 아마 무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요새 퀵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무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무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바뀔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 판례는 그렇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레인공 모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팔레인공 형사 광고용 기사와 배임수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7102 판결입니다. 팔레인공 유지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인공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배임수재 또는 중재 배임 그러니까 배임으로 돈을 받거나 준 사람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자 이득을 취득하거나 매각 벗거나 재삼자에게 취득할 때 이때 처벌하게 됩니다. 사실과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신문사 기자였어요. 신문사 기자인데 홍보성 기사를 작성에 대한 부탁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 작성 대금을 신문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부정한 청탁 받고 이때 허위기사 그러니까 실제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 홍보기사인데 실제 취재한 기사처럼 해서 신문사한테 돈 부수니까 이거 배임수재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원심이 무죄를 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되느냐 홍보성 기사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되냐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자기통이 제삼자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배임수재가 되는데 이 제삼자가 회사가 돈을 가져간 경우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이 경우입니다. 회사의 언론사를 위해서 이 일하여야 할 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회사에게 주게 하는 경우 이게 과연 제삼자에게 돈을 넘겨준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로 한 것 자체는 부정한 청탁이 맞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금전거래의 대상을 삼거나 이런 건 다 부정한 청탁이 맞다. 그런데 다만 이 제삼자에는 그 사물을 위임한 타인 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봐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 회사에게 준다면 이거는 배임수재는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제삼자라는 것은 회사가 아닌 나나 또는 내 가족 또는 내 친구한테 줄 경우에만 제삼자가 되는 것이지 회사에게 넘겨준 언론사가 돈을 가져간 경우는 배임수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례는 형사법령의 회사에 의해서 무죄가 판결이 됐는데 굉장히 이상하죠. 기자가 취재를 안 하고 홍보성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쓰여주고 그걸 통해서 언론사가 돈을 번다. 이런 거를 그러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냐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뇌종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금융사 직원을 처벌하듯이 따로 처벌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개혁법안 중에 하나 필요할 건데 어쨌든 대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돈을 받거나 회사에게 따로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처벌할 수 있거든요.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 그걸 작성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 이런 걸 다 처벌해야 언론사가 정화가 되는데 이거는 언론사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행법상 이 판례에 의하면 언론사가 돈을 받아 챙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미공개정보와 미실현이익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년 21도 114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귀합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자본시장법에는 이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에 회피한 손실 그러니까 미공개공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손해를 볼 거를 회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폭락이 예상된 경우에 10만원 째 주식이었는데 원래 알려지면 폭락할 곳에서 한 4만원 떨어진다. 그런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10만원을 팔았다. 그러면 4만원 정도 6만원 4만원까지 떨어진 6만원 정도의 차액을 손실을 피했죠. 피한 것을 미공개 미실현 이익 또는 회피한 금액의 3배에서 5배 올랐으면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 안 팔았다 하더라도 실현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번에는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가 계산하는 게 벌금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2월에 주식을 5만 9천주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 직후에 공개가 돼가지고 급격히 상경합니다. 그래서 21일 한 9일 정도에 새 국가인 12,000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3월 7일 이후에 분할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내가 실제로 매도할 때는 가격이 좀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다. 벌금액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내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액에 따라 자속처불하는 이런 경우에 미실현 이익에 가중하느냐 아니면 실제 매가간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하느냐 그러니까 이래서 12,000원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길 거냐 아니면 실제로는 주가가 계속 변동하니까 어떤 때는 만원 9,000원 11,00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미실현 이익 이건 정보의 공개 효과가 주가의 전부 반영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금액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보 공개 효과에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보 공개 효과에 대한 미실현 이익 하고 상관없다. 따라서 미실현 이익은 9일째 되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1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약 2억원 정도의 미실현 이익을 계산하는 게 맞다. 따라서 벌금은 6억에서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작법에서는 얻은 이익 회피 모두 다 미실현 이익에 포함되고 미실현 이익을 확정이 되면 그 이후 실제 매각 대금이 얼마와 상관없이 벌금액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미공개 정보의 공개 효과에 따른 주가변정부에 모두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익 상정이 벌금 부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9일째 되는 날까지 안 팔고 있었죠. 12,000원이 미실현 이익이었는데 실제로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개 직후에는 만 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 사람은 실제로 만 9,000원까지 팔아버렸다. 구입 이전에 그러면 만 9,000원을 기준으로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냐 근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실제 매각 대금하고 차이가 너무 나라면 일정한 기간을 잘라서 그때를 주가 반영금에 반영된 그 금액이다 이렇게 잘라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시작법상 벌금 부여하기일 때 미실현 이익이 있을 경우 실현된 이익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벌금 부과하는 거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